이 보시면은 숫가가 낮은 것은 다 아는데 이제 자료를 한번 제가 보니까 의사분들은 대부분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압도적인 요인을 숫가가 낮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숫가가 낮기 때문에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한 게 58.7%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15.8%인 거죠 숫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그런 행동주체의 행위라는 것은 가격에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 보니까 한 의료 전문지가 좀 오래된 자료 2016년입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글 보게 되면 원가 보존률이 78.4% 100원 든 그런 의료 행위에 78.4원을 주는 겁니다 진찰료, 입원료, 주사료, 마취료, 처지 및 수수료 등 의료 행위와 관련된 숫가는 50에서 80% 수준 또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좀 더 84.2% 의원은 62.2%로 상급종합병원들이 조금 더 원가 보존률이 높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자료를 여러분 보니까 주요국 수술 의료 숫과 비교라는 자료가 있네요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한 건데 맹장수술이 한국이 2,047불 미국이 1,410불 제왕절개가 한국이 1,769불 미국이 1,8460불 백내장수술의 한국이 1,323불 스위스가 5,310불 관상동맥우획술 협심점 미국이 7만 불 한국이 7,000불 담낭절제술 미국이 1,6000불 한국이 1,147불 한국의 의료 숫과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주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숫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언급수출이나 소화진료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숫과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AI가 정확하게 답을 해 주네요 그런데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33명인데 한국은 4.75명으로 오히려 많습니다 숫과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네요 국민의힘의 한지하의원이란 초선의원이 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을 모시고 숫과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했네요 이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에 계신 분들 또 개원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한 것을 다른 데는 공개하지 않고 의료전문지인 청년의사라는 데에서만 이분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했네요 한지하의원 의료수과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세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년차 호흡기내과 개원이고 김현지 대한내과의사의 학술의사입니다 이분은 비급여 진로는 일체 없답니다 감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보호장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1인 1체온계 팁을 씁니다 소독티슈를 반드시 사용하고 개별 포장된 서랍자를 쓰고 있지만 이런 비용은 진로비 안에 녹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돈을 저렇게 써가면서 감염병 환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이들을 진료하고 있다는 김학술의 의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여 골다공증 주사를 10만 원에 구입해 청구하면 1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비용 안에는 알코올 쏨을 쓰는 비용도 의사의 의료행위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히 매출만 늘어서 연말에 세금만 더 내야 됩니다 급여 주사를 하면 내 돈을 내야 되는 비현질적인 상황입니다 의료수과 체계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숙과 협상에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1차 의료기관에서 원칙을 지키고 진료하는 의사들에 한 숙과는 아예 원가부터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검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아닌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낮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신평원이나 이런 데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원가 이하로 진료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다 돈의 문제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료 소비자로서 여러분 이해하는데 지금 상황을 상급종합병원의 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계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외과 김성근 교수 이분은 주로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례지만 저는 대략 지금의 대한민국 숙가체계를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지가 그냥 흔하게 다 나옵니다 수술에 필요하지만 산정불가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을 되돌려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환자를 덮는 데 사용하는 수술포나 수술장갑도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품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술포나 수술장갑은 각자 알아서 그냥 구하라는 겁니다 심평원에서 보상을 못해 주니까 수술포나 수술장갑은 당신이 그냥 비용 치르고 여러분들 그냥 수술해라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사회가 좀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술포나 수술장갑의 비용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1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수술하면 수술 원가에 포함해서 그걸 지불해 줘야 되지 않나 그냥 퉁치고 뭡니까 없다 이겁니다 수술 원가 얼마 그걸로 땡 이러는 겁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외과 김성근 교수는 숫가를 얼마 올려주기 이전에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환자의 수술할 때 이런 환자에게 뜹는 수술포는 물론이고 수술장갑도 돈을 못 받습니다 수술료에 녹아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쓰는 비용만 보전해도 병원은 숨통이 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 왜 가끔 이렇게 자주 웃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암울한 세상에 여러분들 이 암울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웃지 않으면 사람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수술할 때 수술포를 썼는데 그거는 그냥 수술료에 포함되니까 없다 수술장갑 없다 그 다음 뭡니까 뭐 면봉을 썼는데 면봉 가격도 없다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 파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수준의 이런 수술을 다 합치게 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을 겁니다 숟가락을 얼마 올려주기 이전에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수술포나 수술장갑을 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구하라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정말 기가 찬 거죠 이런 걸 노력하면 얼마나 추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술당 수술포하고 이런 수술장갑이 몇 개가 필요하고 수술 건수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1년에 천 건이면 그게 여러분들 비용이 얼마 지출해야 된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충치 가지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술료에 다 포함되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조선입니다 조선 이런데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비용만 보전해줘도 병원은 숨통이 터일 것 같습니다 아니 여의도 성모병원에 김성근 외과 교수께서 비용만 보전해줘도 마지는 붙이지 않고 비용만 그냥 줘도 수술에 쓴 비용만 주더라도 병원에 도움될 것 같다 뭐 거지입니까 거지가 여러분들 뭐 요구하는 겁니까 수술법 썼으면 수술법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외과 교수가 수술법 비용이나 이런 거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전문의 행위에 대한 가산료 산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매너가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외과 경우만 하더라도 의대 졸업한 일반이가 맹장수술을 하나 외과 전문의로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맹장수술을 하나 숫가가 똑같습니다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경력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급의학과에서는 택시에도 있는 심야할정이 언급실은 없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책정된 야간 가산을 세분화해서 시간대별로 가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심야시간에 가산과 별도 진찰료 도입을 제한합니다 세종충남대병원 언급의학과 민진홍 교수는 언급실에서 혼자 1인 당직을 쓰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음 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급하지 않으면 아침에 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근 새벽 2시에 전국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때문에 전화를 돌리면 된다는 분들은 오전 6시에서 8시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택시도 고속버스도 할증제가 있는데 언급실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밤에 전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환자가 언급이 발생하게 되면 밤에 수술해야 되는데 그 밤 수술을 여러분들 대부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여러분들 정상적인 진료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악화가 되는 겁니다 2차 병원은 여전히 야간에 혼자 일합니다 의료사고 역시 심야시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심야의 수술이 지연되고 다음 날 수술하려면 바이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심야시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인력을 더 투입할수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심평원이나 이런 사람은 다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그러나 총량 규제 의료비 지출을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포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수술장갑도 지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밤에 수술도 가능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합리화해 가지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정 비용이 지불되도록 그렇게 의료수과 체계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새벽에 환자가 여러분들 2시에 발생했으면 응급수술을 했으면 살아남을 환자가 오전에 여러분들 다 정상 출근하고 나서 9시에 수술을 들어가니까 그 사이 상황이 여러분들 악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비합리적인 게 많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수술포 여러분들 수술할 때 수술포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술장갑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왜 통치고 여러분들 비용을 안 주냐 이야기예요 그것만 그렇겠냐 이야기죠 유행병이 여러분 들면 마스크 써야 될 것이고 면봉 가격도 들 것이고 아니 면봉 그거 몇 만원 한다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서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병원 전체 따지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비합리적으로 대충대충 때우는지 우리야 세금 내고 알아서 잘 할 걸로 본 거죠 그 심평은이라는 그 큰 조직을 운영하면서 도대체 다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너거 너거 뭐하고 있냐 이야기죠 나라가 외침을 당하게 되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든 내가 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의로 분야가 이 정도면 국방은 괜찮겠냐 이야기죠 국방은 괜찮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 꼬라지를 보면 아니 성모병원의 김성근 외과의사 외과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토론회 나오셔가지고 수술포 비용 지불해달라 수술장갑 비용 지불해달라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루할 때 뭐 예를 들면 약품이나 그런 것도 난 제대로 여러분들 지불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시청자분께서 의로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의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 텅 빈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값질을 해오다가 이번에 밀어붙일 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현장을 하나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명령과 해빵만 일삼는 사람들의 정책과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겸손하지도 않고 오만함에서 끝까지 부족함을 인정할 용기도 없고 자리에 의존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기 싫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공직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과 이지호 부총리와 그 다음 교육부의 차관인가 하는 그 양반 보면서 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경직돼 가지고 세상을 저렇게 살까 현장을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처음 원가보존 70%에 출발한 게 대한민국 의료파탄의 시작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30%를 비보험이나 박리다매로 메꿔왔는데 저출산, 포괄수가제 등으로 원가보존을 못하는 산부인과 등의 경쟁력 하락으로 점차 사람이 가지 않아서 적자인 필수 의료가 지원이 축소하고 최근 소송이 증가에 대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과도하게 부려먹어서 유지되어 왔는데 전공이 나와서 보상은 안정된 전문의 자리였는데 그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필수 의료 위기 상황이 발전되게 된 겁니다 이제 의사수 증가로 경쟁력이 전문의 자체가 폭망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의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건강보험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보험 요율대로 올라가고 빼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정작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분야들은 계속 축소될 것이고 아마도 관리들은 PA 간호사 전문병원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전문의 전문병원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PA 간호사 보조를 받는 그런 병원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전문의 병원을 하려면 현재 의료수가를 수십배 올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PA 간호사 이름 중심의 병원들도 전공기와 다르게 오버타임 수당 연차 육아휴지 등등을 생각하게 되면 현재 의료보험료를 받아가지고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바이탈과 의사들이 환자 인권 타령으로 심리적 압박이 너무 심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법 손질을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김윤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응급실 중환자실 파업금지법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만든다는데 그럼 앞으로 바이탈과 이탈은 더욱 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탈과에 계시는 젊은 전공의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국가의 동원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노예제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김윤 씨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파업금지법 같은 것이 그런 데 해당하는 거죠 국가가 맹화하게 되면 항상 동원 가능한 그런 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완전히 손 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런 김윤 씨나 이런 사람들 다 1960년생들일 겁니다 머릿속에 이미 그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유주의 역사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1987년 이 무렵부터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보니까 소위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자를 찬양하는 이른바 자유주의 역저들 고전들이 한국에 번역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관주도의 사회였고 준전체주의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였지 개인주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일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문제를 떡할 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개인이 행복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누가 받았냐 1960년생들이 거의 다 그런 교육을 받은 겁니다 집단주의 집체주의 전체주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주도주의 관주도주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0년생 전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다음 윤정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이나 박민수나 윤성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 구조가 뭔가 하니까 자유주의는 입으로 외치지만 가슴으로 자유주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명령이 남발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맹악하게 정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990년도처럼 초반경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저서 고전들 가운데 한국에 번역된 것이 밀턴 프리더만의 선택의 자유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프리드릭 폰 하이엑의 저서라든지 이런 저서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은 이름 생겨나고 거기서는 지필작업을 해가면서 양서들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세대들 가운데 개인의 발견 개인의 존중 개인의 선택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나 신경하고 놀랍고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뉴데일리에서 그를 기구하시는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 정도가 개인의 발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 연배 분함께서 개인의 발견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진로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떠난 겁니다 개인의 행복이 공익과 여러분 일치하려고 하면 정부가 여러분들 제도를 바꿔서 공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공익과 개인의 행복이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에서 전공의들 하여금 공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기용 장관의 주장인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30대부터 일관되게 가졌던 생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물질력으로 풍요롭게 됐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큰 비용을 앞으로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30대 중반부터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생각 때문에 비용을 지를 거다 이야기하지 생각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때거지를 모아가지고 뭡니까 의사들을 다 죽일 놈으로 때린 겁니다 그게 전체주의인지도 모르고 개인이 선택해서 나갔는데 거기다 이런 정교적과 이런 영향을 미쳐가 그렇게 먼저 훈련을 시켰으니까 우익들은 공부 안하고 우익이 뭔지도 뭡니까 그냥 우익은 윤석열 편이 우익인 겁니다